자 지금부터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더 쇼를 할 때에 특정한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진행자 및 호스트는 별도의 스마트폰으로 추가적으로 줌회의에 참석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 슬라이드 하나 복제를 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뒤에 복제된 데 가서 이거를 우리가 윈도우 시프트 S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캡쳐를 하고요. 캡쳐를 하고 캡쳐된 것을 붙여 놓기를 합니다. 붙여 놓을 때가 중요한데. 붙여 놓을 때가 중요한데. 이때 이미지 복사하기 그림으로. 자 그래서 이 위치에 놓고요. 이 위치에 놓고 이제 크게 합니다. 이렇게 크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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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하고요. 이렇게. 크게 하고. 그 다음에는 이 전체 화면을 까먹게 만듭니다. 자 여기 보면 사각형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여기 보면 채우기에 단색. 검은색을 하고 20% 정도. 이렇게 합니다. 자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요. 앞으로 가져오기.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. 이걸 좀 줄여줘요. 이렇게. 그죠? 줄일까요?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여기에 전환이 가면 밝기 변화. 이렇게 합니다. 자 이렇게 하면요. 이제 여기에서 슬라이쇼를 합니다. 자 Shift F5. 이렇게 설명을 하죠. 그죠?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. 자 원래 전체 화면은 까맣게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글자만 확대하는 거죠. 이렇게 하면 한 번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우리가 슬라이쇼 할 때 특정한 글자, 특정한 그림들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. 이상입니다.